안녕하세요 프라하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MMO 미그의 에어쿠브라 에어브러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기다리고 있다고 댓글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8, 9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 솔직하게 장단점들 구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가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일반적인 다른 에어브러쉬 패키징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 에어브러쉬는 이제 0.3mm 노즐을 가지고 있는 브러쉬이구요. 에어쿠브라 라는 이름은 3호이고 에어 바이퍼는 2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구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딱 이렇게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브러쉬 본체하고 에어브러쉬 앞쪽을 오픈할 수 있는 이 오프너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설명하는 다국어로 된 매뉴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하시죠. 이 브러쉬의 테일 쪽 칼라랑 이쪽에 이렇게 노란색, 옐로우 칼라랑 이런 금속 재질의 케이스가 아주 디자인은 예쁜 것 같습니다. 외관 간단히 보면은 일반적인 에어브러쉬 크기랑 같은데 이제 군제 에어브러쉬 들이 뒤가 좀 길게 나오죠. 그래서 약간 길이 차이는 이 정도 나옵니다. 군제 에어브러쉬에 비해서 좀 좀 짧은 편이구요. 일반적인 에어브러쉬 보다 여기 광이 약간 살짝 반광 입니다. 약간 은은한 광이 나는 그런 브러쉬이구요. 뒤쪽은 뭐 이렇게 골드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각인이 된 에어커브라 에이메모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브러쉬는 여기가 메탈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무 캡으로 되어 있구요.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메탈캡은 사이트에서 옵션으로 팔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요 앞에 그 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무 캡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에어브러쉬 청소, 색상 교체라든지 청소를 할 때 이렇게 역류를 시켜야 되잖아요. 캡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뽀골이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니들을 보호하는 목적하고 역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어브러쉬는 국내에서 19만 몇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만원이 조금 못되는 가격인데요. 아예 이제 하이엔드급 다른 고급 브러쉬들도 있지만 20만원 정도 되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어느정도 그래도 나가는 브러쉬 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감이 훌륭해서 막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브러쉬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특정 목적에 특화된 에어브러쉬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목적은 아크릴 도료에 최적화된 브러쉬인 것 같습니다. 아크릴 도료를 좀 더 편하게 쓰라고 나온 오히려 좀 신용성의 특징을 둔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난 분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호 브러쉬이긴 하지만 일반 그런 3호 브러쉬랑 분사량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엄청난 분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해보시면 마치 이게 3호 브러쉬가 아니고 마치 5호 브러쉬처럼 엄청나게 많은 분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컵에 물을 채워서 발사해 보시면 분사량이 많아서 컵에서 물이 아주 빨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크릴 도색해보시면 막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분사량을 갖는다는 것은 브러쉬가 좀 막히지 않게 사용하기 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아크릴 에어브러쉬 하시는 분들 보면 아크릴이 뻑뻑하기 때문에 2바 3바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이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에서 1.4바의 압력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이게 분사가 많이 되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많은 압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즐캡을 벗기면 6개의 바람 구멍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더 밑에 있는 노즐캡 베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벗기면 이 들어있는 키로 이렇게 돌리시면 노즐캡 베이스까지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즐이 나오는데 이 탄환 같은 노즐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이 노즐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이런 군제 에어브러쉬의 노즐은 이 앞에 노즐은 이렇게 작은데 에어코브라의 노즐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작은 노즐에는 도료가 안에서 잘 막힐 수가 있지만 노즐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안 막히게 되는 거죠. 일반 에어브러쉬들은 이 노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은 공구를 이용하게 되죠. 노즐이 작기 때문에 조이다가 부러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어코브라는 노즐을 빼기 위한 공구가 없습니다. 공구 없이 그냥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노즐을 그냥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이 노즐캡 베이스를 그냥 돌려서 고정시켜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즐을 빼고 끼우는 데 좀 쉽고요. 청소도 용이합니다. 이런 방식은 인피니티 에어브러쉬도 이런 스타일이 되어 있죠. 여기에 노즐캡하고 니들캡 이렇게 씌워주면 간단히 조립이 됩니다. 에어코브라의 니들캡 부분이 니들을 완전히 막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최소한의 보호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아크릴 도료가 앞에 잘 맺히거나 굳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바로바로 닦을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이죠. 또 이제 이렇게 막혀있으면 도료가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막혀있으면 이쪽에 도료가 잘 낄 수 있기 때문에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니들이 보호가 안 돼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주 닦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제 뭐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건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에어코브라를 처음 써보신다면 처음에 이 분사량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에요. 요 부분은 이 바늘을 뒤로 당기는 당겨지는 거리를 줄여주거나 늘려주는 요거를 이렇게 감아주면 여기 앞으로 점점 올라오죠. 이렇게 점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뒤로 후퇴가 조금 덜 되고 많이 풀려주면 트리거 후퇴가 많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바늘이 뒤로 빠지는 거리를 느리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최대로 다 잠궈도 트리거는 어느 정도는 요만큼씩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브러시들은 다 막으면 완전히 이게 안 움직이는 브러시들이 있는데 이 브러시는 최대로 잠궈도 약간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다 잠궈도 발사는 가능합니다. 어떤 브러시들은 이 발사 자체가 도료를 아예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브러시들도 있는데 이 브러시는 최대로 감아도 발사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이의 길이만큼 이 유격의 범위가 바늘을 후퇴시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줄여주면 좁아지고 늘려주면 많이 후퇴시킬 수 있는 거죠. 이미 최대 개방이 된 거죠. 최대로 잠궈도 조금의 후퇴됩니다. 에어브러시 에어브러시 발사 원리가 이 노즐 입구를 바늘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를 뒤로 살짝 당기면 노즐이 개방이 돼서 일루 도료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막혀있다가 점점 열려서 이렇게 개방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도료는 이 노즐 끝에 홀에서 나오지만 실제 바람은 그 옆에 노즐 옆에 있는 테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람이 도료를 끌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늘 끝에 바람이 모아지니까 마치 바늘 끝에서 바람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노즐이라고 치면 바늘이 이렇게 막고 있다가 바늘이 뒤로 빠지면서 이 틈들이 이 틈들 사이에 도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더 빠지면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늘이라고 하면 막고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의 변화로 인해서 도료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어브러쉬의 바늘이 좀 특이합니다. 모신 줄 알았어요. 바늘이 아니고 바늘이 굉장히 뭉뚝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브러쉬에 비해서 굉장히 뭉뚝한 느낌입니다. 가장 작은 부분하고 가장 굵은 부분의 구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바늘이 좀 뭉뚝하다는 뜻은 아주 가는 부분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지금 에어쿠브라의 리듬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일반 사무브러쉬의 리듬입니다. 보시면 얇은 부분에 두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얇은 구간이 좀 길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얘는 두꺼운 구간이 좀 길고 얇은 구간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빼면 금방 개방이 되기 때문에 도료가 시원하게 발사될 수 있는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에어브러쉬의 약간 디테일한 조정 하고 아예 컨셉이 다른 에어브러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트리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트리거를 뒤로 당기는 것은 도료의 양이지만 누르는 것은 바람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눌러지는 이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스위치가 이 트리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렇게 꽉 누르면 바람이 최대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르자마자 거의 최대 개방이 됩니다. 보시면 군제 에어브러쉬는 이 들어가는 구간이 더 길죠. 얘는 이 정도 밖에 안되고 군제 에어브러쉬는 훨씬 많이 들어가죠. 바람을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저렴한 비틀벅 브러쉬보다도 짧습니다. 누르자마자 바람은 시원하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브러쉬는 컨셉이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그냥 쓰라고 나온 에어브러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면 거친 에어브러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크릴 도료들이 에어브러쉬로 바로 짜서 쓰라고 나온 도료들이 일반적인 라카 에나멜 도료보다는 입자가 좀 큰 편이거든요. 점성도 좀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료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쏠 수 있게 만들어진 에어브러쉬 라는 겁니다. 다른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랑 사용감이 굉장히 다른 에어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은 에어브러쉬의 단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컨셉 차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퍼의 2호 노즐만 구입을 하면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이퍼의 2호 노즐입니다. 이게 3호 2호 노즐인데요. 보면 이렇게 잘 껴집니다. 이렇게 잘 껴집니다. 이렇게 잘 껴집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선을 사용할 수 있는 2호 브러쉬가 됩니다. 노즐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바이퍼도 3호 브러쉬로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에어브러쉬의 조금 특이한 점인데요. 일반적인 규격에 일반적인 에어 호스랑 규격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궁극 수분필터 공기조절형을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다 같은 규격인데 미세한 나사산 차이인지 궁극 필터 랑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들어가다가 말죠. 아마 이 나사의 미세한 규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떤 거랑은 맞고 어떤 거랑은 안 맞고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호수에 여기 맞았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조금 저렴한 비틀벅 이거 새 건데요. 비틀벅 이 영상을 위해서 이걸 비틀벅 수분필터 랑은 또 잘 맞습니다. 이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미그에서 나온 수분필터 랑도 아마 사이즈가 맞을텐데 이렇게 비틀벅 수분필터 랑도 규격이 맞습니다. 미그가 스페인 회사 스페인 회사 랑 또 우리나라 랑 약간의 규격 차이가 미세하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이 쓰시는 장비랑 규격이 살짝 안 맞을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수분필터를 맞는 걸 쓰면 연결이 잘 되실 겁니다. 에어코브라는 사용해 보시면 이게 공기 컨트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공기 조절 커플링을 이용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한 공기 컨트롤이 안되는 것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맥스의 공기 조절 커플링을 이용하시면 또 연결에 문제가 없습니다. 스파맥스의 공기 조절 할 수 있는 커플링을 사용하시면 이 뒤축에는 무얼을 껴도 규격이 다 맞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죠. 비틀벅도 맞을 거고 이런 궁극 제품도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에어브러쉬는 테이어 앤 챔들러 옴니 4000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에어브러쉬 같습니다. 노즐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OEM식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옴니 4000을 사용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브러쉬와 성능까지도 얼마나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어코브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에어브러쉬입니다. 아크릴 시도해 보시는 초보자들 한테는 굉장히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는 잘 안 막히기 때문에 분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조절이 처음에 힘드실 때는 이 뒷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세밀한 컨트롤을 원하는 중고급 사용자분들도 2호의 바이퍼 노즐을 교체하면 세밀한 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아크릴의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세밀한 부분은 노즐 교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 있는 에어브러쉬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브러쉬 시연하는 영상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타임이 꽤 길어져서 앞으로 제작하는 모형에서 브러쉬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